전부는 복화 1회 22일인데 복화가 어려워요?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쉬운 것만 하면 그게 공부야? 네 아 그렇구나 나는 왜 몰랐을까? 몰라요 그치 선생님 바보라서 몰랐다 그치 오케이 오늘 리슈 아이들이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EMAIL 알파벳은 나도 알아 L을 적어주세요 L을 적어주세요 그래요 네? 그런 거 있어요 네가 집에서 연습했어야지 이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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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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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인데 일단 여기서 나는 소리 E E M A A야 M A A야 E E E L L L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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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L, R 그 다음에 I는 I, E, R 뜻은 이메일 이메일이 이메일인지 모르겠어요 됐을까 그래서 소리 이메일 쓰기 E, M, A, I, L 소리 이메일 이메일 음? 소리가 왜 안나 이메일 옳지 뭐라고요? 플레이 뜻은 비행기? 플레이가 비행기야? 플레이 몰라 게임할때 맨날 나오는게 플레이인데 플레이가 뭐라고? 시작하다 시작하다야 플레이가 자 그래서 하나 일단 여기서 나는 소리를 쭉 불러주세요 으 으 에 에 E E 합쳐서 플레이 A는 A, A, R 중에서 A Y는 Y, I, E 짤막 중에서 E 알겠습니까? Y는 Y Y는 Y도가 아니에요 플레이 뜻은 뜻은 놀다 놀다 플레이 놀다 플레이 플레이 쓰는 방법 쓰는 방법이요? 응 쓰는 방법 P P L L A A A R R 됐어? 뜻은 플레이 뜻은 놀다요 놀다가 되려면 혹시 이래야되는거 아닌가? 아 맞네요 응 방금전에 생긴거 봤는데 아 맞어 다 맞대 뭐 소리 페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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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하나씩 P L E E E 네 펫쳐서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는 페인트고 물감이지 네 오케이 그래서 물감 페인트 쓰기 P P A E E E I I N T T 합쳐서 페인트 페인트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RAIN RAIN 하나씩 R R A E E N 합쳐서 RAIN RAIN 뜻은 P B, B내리다 그냥 A랑 E 풀치지 말고 차라리 A 하고 그 다음에 E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B라는 뜻을 전달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B, Rain 쓰는 방법은? R, A, I, N, 소리? B, Rain, Rai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리? Train 뭐 바로 가자 하나씩 R, A, E, N, N, E 합쳐서? Train A 없으면 아까랑 똑같네? Train Train 뜻은? 기차죠 Train 오케이 계속해서 기차 Train 쓰기 T R R A E I I I N N 그래서 소리? Train Train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T 태열 태열 하나씩? T T 네? 에 에 E E E E U 태열 뜻은? 쟁반? 쟁반? 아닌데 꼬리인데 꼬리요? 꼬리였어요? 꼬리 태열 태열 T T A A A E E I I I L 소리? 태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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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T T T Y 예 이bei 바 XX 쪼 sweating T las n T N O 이제 단어하고 뜻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이거야 니가 아까 얘기했던 쟁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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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 쓰는 방법 T R A 소리 잘 하면서 쟁반 쟁반 노래방 쟁반 그레이 하나씩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지 회색 하나씩 R E E G 쟁반 Y는? I, B 짜라 중에서? E 오케이 A는 그냥 A 소리난 건 다 알고요 아이도 이제 E 소리난 거 알고요 아이도 E 소리난 거 알아요 그래서 회색 그래 그레이 그레이 쓰기 G A R R A 말고 R이에요 R A Y Y 합쳐서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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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전혀 저거 응 D인데요 뭐래? D D D D D D 그렇지 뭐라고? Day 소리 하나씩? D D E E E E 합쳐서 D 합쳐서? Day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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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무슨 날? 무슨 날?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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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리 데이 하나씩 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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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스네일 쓰기 S S N E A I I I L 소리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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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 계속 소리 쌤 너 뒤에 수업해야 된다 소리 나이 오케이 하나씩 아닌데 네일 그래 네일 네일 아트 할 때 네일 소리 하나씩 에 에 에 에 이 어 어 네일 네일 네일은 네일 아닌가 손톱이다 네일은 손톱이다 아 맞다 오케이 계속해서 손톱 네일 쓰기 N A E I I I L L 소리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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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럼 뗏던 소리가 날까 여기에는 클레이 하나씩 그 K K K K K K K C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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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 L A K 와이였나 이였나 뭐였나? 와이오 아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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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까? 아니요 와이오 안낼거 같아요 뭐 이거 할까? 왜 더 할까? 와이오 와이오 확실해? 네 응 맞았어 잘했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